어선이 머리를 떼줘 알겠어 인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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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이식스 그만둘 거야 갑자기? 어 어떤 말을 해줘야 하지? 야 인마 4분의 1이다 나이스 똠 깜짝이야 잘 못 들었어 가방 터졌다 매니저 왜 이렇게 어디에 주나요 오 저는 중국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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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해? 네 예 제가 예린이고요 저는 예린이고요 본명이 예원이여서 친구들이 예똥이라고 불러줬어요 아 예똥 되게 어울리다 자, 됐습니다. 정답은요. 5, 4, 3, 1. 가슴! 가슴! 야, 기! 기라고, 기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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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